소시카레 맛이 어떤지 한번 제가 소시카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 다이어트 소시카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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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랍 소시카레 우리 한국 음식도 너무 맛있어서 진짜 맛있어서 이렇게 비벼먹으러 왔죠 근데 한국 식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좀Boom 먹으면 좋겠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아래로 먹는데 이 검정색깔 뭐야? 이상한 무당벌레같은게 들어있어요 이 레고드 치즈 소스는 새콤달콤하다가 너무 맛있어 리뷰 아니 총평 리뷰로 알려드릴게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근데 좀 짜요 진짜 맛있거든요 자꾸 중간중간마다 자꾸 짜요 중간에 뭐 후추덩어리인지 뭔지 동그라미 껌성 색깔 저것 때문에 너무 짠데 맛은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정말 대만족스럽고요 후추덩어리 저것만 없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후추덩어리 빼고